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운송 분야 민간기구인 피아타 세계총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국제물류주선협회연맹이란 뜻의 피아타는 지난 1926년 설립됐으며 160개국 4만 개의 포워도와 물류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900여 명이 참석한 올해 총회에선 우리나라 포워더를 대표하는 한국국제물류협회도 참석해 2019년 총회 부산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협회는 총회 기간 동안 각국에서 온 물류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물류시장의 위상과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대만국제물류협회와 주 타이베이 대사관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회 김병진 회장은 향후에도 피아타 총회 부산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